돌아왔다! 돌아왔다! 우리가 돌아왔다! 오늘 몇월 며칠이니? 그래 2013년 5월 8일 5월 8일 제이협과 정국이의 로그 그래 그렇다 요즘은 너무 아프다 힘들고 아프고 지치고 피곤하고 내 지금 무릎을 보면 내 무릎이 지금 상태가 어떠냐면 너무 아파 보여 보이는가요? 멍이 다 들었죠? 너무 아파 보여 정국이 상태는? 깔끔해 보여 너무 깔끔해 보여 살아있네 그래 요즘 이렇게 지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그래 너의 무릎이 독? 독은 나의 용어는 모자요 그래 그게 독이다 인마 너의 독이 되겠다 야 그래 오늘 하루가 어? 너의 무릎처럼 깔끔했니? 어땠니? 형의 무릎이죠 아 그런가? 아 나의 무릎처럼 너의 무릎처럼 나의 무릎처럼 어땠어? 오늘 하루는 지저분했습니다 그래 지저분했어 오늘 춤영상을 찍었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무대의상을 입고 응 맞아 춤을 췄는데 지옥이었다 지옥이었어 너무 힘들었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 끔찍해 지쳐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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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곤해? 피곤해요 그럼 자러 가야지 그렇지 오늘의 로그는 끝! 지쳐있어?! 난iston